우리 두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사람이 나눌 수 없기에 마지막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손 꼭 붙잡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서로 활짝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. 저를 한번 두 분 따라해보세요.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. 제가 우리 두 사람에게 결혼 예비학교 하면서 계속 공부를 시켰어요.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.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 나 밥하기 싫은데 장가 나가야 되겠다. 나 돈 벌기 싫은데 남편이 돈 벌어오겠다. 그게 돕는 배필이 아니고 원래 우리 구조감 부분을 채워서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. 이것이 30cm가 넘을 것 같습니까? 안될 것 같습니까? 한 번 찍어보세요. 30cm가 넘을 것 같습니까? 안될 것 같습니까? 정답은 자루 재보면 압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. 그것이 우리말로 잣대입니다. 우리 인생사 다 자기가 똑똑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잣대에 맞춰야 우리 인생을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. 내 길의 빛이라 그럽니다. 이 깜깜한 인생길 주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두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하여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가정, 천국가정, 믿음의 가문을 꼭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 기도하십니다. 사랑해 주님, 오늘 류수와 박혜원이 두 사람이 엄마, 아빠, 혜원이야. 엄마, 아빠 생각했을 때 되게 어리게만 생각했을 텐데 벌써 이렇게... 사실 결혼은 즐거운 건데 왜 울지? 즐거운 날인데? 다른 사람들보다 좀 똑부러지게 키워줘서 고맙고 맨날 좋은 소리 안 하고 맨날 두들두들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냥...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엄마, 아빠 사랑해. 앞으로는... 투덜대는 모습보다... 우리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얘기 더 많이 들려줄게. 그리고 더 앞으로 더 건강하게 쭉 살아서 우리 아기를 늦게 가질 거니까 건강하게 쭉 있어야 돼. 그래야지 우리 2세를 볼 수가 있어. 행복하게 같이 잘 살자. 우리 둘째 아들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엄마의 현실을 가지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저랑 동생이랑 키우신다고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뭐...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계셨으면은 저희 이제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건강하게 계시는 어머니한테 더 잘하고 저희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게요. 어머니. 어머니 사랑합니다. 어머니 사랑합니다. 어머니 사랑합니다. 어머니 사랑합니다. 우주가 drawer 어머니 사랑합니다. 어머니 사랑합니다. 방역에 다시 연락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네 쟈셨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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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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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만났을 때 계속 편안하게 해주고 계속 얘기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,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연애를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고등학생, 중학생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그냥 손만 스쳐도 설레이고 이랬던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또 특히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늘 자기한테도 말하지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되게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나는 좋았거든 난 사람들한테도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너가 마음에 안 되고 속상한 걸 얘기했을 때 이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만나지만 그런 노력 안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근데 자기는 항상 내가 자극고 사소한 걸 말해도 고쳐주려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니까 그대로 그런 사람은 되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좋다고 얘기해주고 안 좋은 건 또 안 좋다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주고 대화를 항상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연애를 할 때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참 고맙고 좋고 앞으로도 나도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건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크고 힘든 일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같이 소짓고 같이 잘 해결하고 또 네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구분 듣지 말고 같이 같이 하고 안해결하고 그냥 울렀게 할 수 있는 일 좀 멈추게 할 수 있는 일 지금처럼 이렇게 항상 웃어주고 그렇게 한다면 평생의 사랑은 내 문제없지 않을까 고마워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